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중국이라 더 심하겠지만 해외 여러분들 문헌, 과거에 우리 문헌을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의 거짓말은 아주 유명하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오피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이상열 논술위원회에 찬패가 마땅했다. 그다음에 셰컷 칼럼에 얼마 전까지 주피를 지내고 지금 대기자가 된 분이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뭘 받는 거 했더니 뭐가 찬패가 마땅하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찬패가 마땅하다. 너무나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월 이래 7개월간 이런 여당을 이끌었고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도 사퇴 요구가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 한골 탈 데 없이 국민의 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없다. 전반적으로 언론사들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 사회 수준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찬패가 마땅했다. 기자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가 일어났으면 왜 찬패를 했는지 아니 덕표수를 조작했으니 당연히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런 취재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기자가 여러분 기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찬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선거 나흘 돼야 열렸다. 왜 이렇게 늦게 열렸겠습니까 숙의를 했겠죠. 공병호 tv도 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방송을 했으니까 그냥 덮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보니까 18개 정도의 댓글이 올라있네요. 그중에 이제 아마 지금은 댓글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보니까 댓글에 세 군데 중돼있어. 이상열론설위원은 정보가 없나 아니면 떡은 이슈라 건들기가 겁나는 건가 일반 국민들도 흔히 알고 있는 강서구 부정조작선거에 대하여 한 번 취재나 해봤나 본질을 외면하고 이런 글을 써봐야 공감을 못 받는다. 시간 나면 공병호 tv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한 번 보니까 밑에 참패가 마땅하다에 18명 가운데 세 분이 문제를 지적했네요. 근본에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적 방법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그들의 조치 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정의가 사라진 선관위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성 보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몰란한 자세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병호 씨의 주장을 보면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합니다. 공병호 씨의 사회적 위상을 보았으라도 선거관리는 묵묵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발을 하든 해명을 하든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선관위가 되어가는 내년 총선 이후의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회 혼란을 예상 못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찬성이 6명이지만 반대도 4명인 거죠. 팽팽한 거죠.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선거범죄집단의 괴수나 수괴다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존심이 좀 상해서라도 선관위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 다 깔아뭉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도덕질 안 했으면 금세 뭐죠 고발하고 고소했을 겁니다. 선관위를 이렇게 질책해도 왜 여러분들 입을 다물겠습니까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입을 다물는 거죠. 표를 도덕질 안 했으면 입을 왜 다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물 위조 투표준은 거짓말을 때릴 수가 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숫자는 뭐죠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2인 것 같기도 하고 3인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득표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이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부정선거를 알기나 하고 떠드는가 이상열 논설이예요. 공병호 tv를 시청해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 천인 공로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의 참상을 모조리 무슨 깜들이다. 12명이 참상하고 1개월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썩어버렸는지 기자라는 양반들이 사실 취재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대세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으로 촉으로 그냥 손껏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은 죽은 겁니다. 본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1당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선관위가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본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망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건데 이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취재 없이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대기자 이하경의 부사장을 지내신 분이죠.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 많이 일킹거리기 때문에 17%포인트 차 대표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칼럼을 보니까 17%포인트 차 대표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사의 대기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사실을 깔아먹으니까 사실이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사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65.7%로 17.5%만큼 당일 투표보다 더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꼭 같은 짓을 언제 한 겁니까. 서울의 63대 36 인천의 63대 36 이게 4.15 총선 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나라에 7년 이상 지속되는데도 아무 여러분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7년 이상 여러분들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재임 하에서 3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선거 조작 세력들이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장 가라 민심이 최고다 당청 소통을 늘려라 이런 어떻게 이런 4.15 총선이 일어난 조작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냐 이야기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나라인 겁니다. 당일 투표의 48.5% 나온 후보가 더블당 후보가 사전에서 65.7%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깔아문개고 뭐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윗선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에 위신이 서고 어떻게 김기현 국민의힘 여러분 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민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가와 여러분 국민들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제압이 돼 가지고 수십 년이 될 때 수백 년이 될 때 일장 지배 체제를 여러분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선에 제압을 당하고 대선에 제압을 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들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엉뚱한 소리나 퍽퍽 하니까 그게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허대가 멀쩡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긴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 차원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남이 정해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손들에게 할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좌우익의 그 격렬한 여러분들 투쟁 속에서 1948년도의 재건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반도의 남쪽의 이름 참정권이 허용된 그런 자유국가가 탄생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후손들이 뭐죠. 아무런 뭡니까. 국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진 상태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무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고 하는 것은 국민들 책임도 있죠. 국민들이 뭐 저항을 안 하니까 함부로 짓밟아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 primera